나이스! 왜? 앞뒤로 못 쳐야 돼, 앞뒤로. 누나가 걱정하지 마. 너 혹시... 오, 길어! 길어, 무서워. 너 혹시... 오, 길어! 길어, 무서워. 오, 무서워. 오, 무서워. 오, 우와! 오, 우와! 오, 우와! 오, 우와! 오, 우와! 오, 우와! 야, 나 한 줄 아실 것 같아, 우리야. 그냥 가서 한 줄 아실 것 같아. 우와, 서중이야. 우와, 서중이야. 우와! 아, 그냥 세윤이 형 우리한테 되게 센 힘을 주는데. 하! 괴롭다. 내가 사는 것인지. 세상은 안 버린 거였지. 하루가 있는 거였지. 야, 야. 피할 수도 없었어. 피할 수도 없었어. 그냥, 그냥. 내 매니스러운 코에 차에 들어가 있어. 빨리! 오빠 지금 힘드니까 들어가 있어. 뒤돌아 있어. 생각보다 우리였네? 바닥을 못 해. 너 나에게 목욕감을 줬어. 너, 진짜. 근데 이 맞은 분장이 너무 완벽해. 어, 불안하죠. 배성우 씨 미치고 있어요. 뛰었다! 뛰었다! 근데 세윤이 형이 그랬거든. 자기 실제로 싸워본 적 없다고. 진짜 그러네. 진짜 싸워본 적 없네. 진짜 싸워본 적 없네. 진짜 싸움 안 해본 사람 같다. 뭐야, 이 형. 생각보다 약한 형이었는데. 왜 이렇게 귀엽지? 왜 이렇게 귀엽지? 야, 제발. 민우야, 더 힘빼, 더 힘빼. 더 힘빼. 잘하고 있어. 아주 잘하고 있어. 물 세운 약체. 나 이렇게 약한 줄 몰랐어. 이거 강력 약함이었네. 야, 뭔지 알지? 전형적으로 동네 짱인데. 동네 짱인데 싸움을 한 번도 안 해보고 등치 커서 그냥 짱이라 했는데. 나한테 뭐 뿌려오고 괜히. 왜 뿌리게. 야, 힘을 줘라. 파이팅! 내가 한 번 잡으면 모르는 거잖아. 파이팅, 파이팅, 파이팅. 체험 다 했다고. 가, 가. 가, 가, 가. 실패해 주지 마. 한 방만 맞으면 되는데. 어디, 어디. 왜 오지 마, 가운데서 좀 하자. 왜 이렇게 오냐. 야, 어디 왜 오지 마. 가, 가. 가, 가. 빨리 못 가지, 인마. 두고 봐, 두고 봐. 동네. 동네 그 딱, 어? 만두가 싸우는. 좀 조심해, 조심해. 자, 오지 마. 가, 가. 내가 간다니까. 간다고, 인마. 좀 안 많이 쳐가는 거야. 확 내려버린 거야. 확 내려버린 거야. 이야! 어, 됐다. 우와! 우와! 이야! 어, 됐다. 우와! 우와! 나 막 entsche! 아! 아...